평소에 알아두면 좋은 건강상식 50가지입니다. 1. 인삼은 꿀에 재놓으면 일종의 독소성분이 발생함으로 좋지 않다. 2. 갈치는 부스럼이나 숙진 등 피부염이 있을 땐 먹지 않는 게 좋다. 3. 팔에 속에 함유된 메틸메티오니는 위, 12지장 대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 토슨 바다식품 중 알칼리 성분이 가장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다. 5. 달걀은 쇠고기보다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 6. 미역은 쌀밥의 산도를 중화, 산성식품의 과다 섭취를 막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이다. 7.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식초물을 뿌려주면 변질을 늦출 수 있다. 8. 야채나 과일을 식초 1작은술 넣은 물에 30분쯤 담가두면 농약과 중금속이 제거된다. 9. 볶아둔 참깨를 사용 전 한 번 더 볶으면 맛과 향이 좋아진다. 10. 돼지고기와 겨자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다. 11. 대추와 무학과 요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12.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멜론 등 열대과일은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 13. 떡갈나무 잎이 냉장고에 냄새를 제거한다. 14. 설사할 때는 신맛나는 주스나 콜라, 사이다 등은 나쁘다. 15. 뜨거운 술을 즐기면 식도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16. 튼튼한 심장을 원한다면 담배, 기름기 많은 고기, 계란 노른자, 버터 등을 제한한다. 17. 살찐 타입에게는 맥주가 안 맞는다. 18. 고구마를 즐겨 먹으면 날씬해진다. 19. 하체비만형은 생야채보다 익힌 야채가 좋다. 20.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땅콩이 별로 좋지 않다. 21. 녹차, 우롱차, 홍차순으로 항암효과가 크다. 22. 당뇨병에는 검은콩, 땅콩, 솔잎을 말려 분말로 복용한다. 23. 감자, 고구마의 섬유질은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배변시킨다. 24. 버섯류에는 몸의 산화를 막는 산화방지제가 많다. 25. 콩의 비린 맛, 식물성 단백질 아이소폴라본은 증식을 억제한다. 26. 꽁치는 칼로 토막 낸 것보다는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 27. 위장이 약해 설사를 자주 할 때는 차조기 잎을 끓여 마시면 좋다. 28. 의염, 위계양의 양배추를 날 것으로 보름 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 29. 적포도죽뿐 아니라 포도주스는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30. 육류는 냉장실, 생선, 조개류는 물에 담가 해동을 시킨다. 31. 간염 환자는 평소에 음식물을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 32. 술은 고환기능 저하를 초래해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린다. 33. 고사리는 브라켄톡신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에 반드시 삶아 먹어야 한다. 34. 당근은 잘게 자르거나 으깨면 유익한 성분인 카로틴이 급속히 산화된다. 35. 밤은 속껍질과 과육의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속까지 굽지 않는 것이 좋다. 36. 참외와 땅콩을 동시에 섭취하면 의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37. 단 음식은 치매분비가 많은 식사 직후에 먹는다. 38. 숙취에는 오이 한 개반을 증내 마시면 속이 편해진다. 39. 폐경여성에게는 콩, 자두가 좋은 식품이다. 40. 복숭아 과육은 담배에 니코틴 독을 푼다. 41. 식후 4에서 5시간 후에 간식을 먹으면 분해활동에 도움이 된다. 42. 직장인의 일일 간식은 김밥 반줄, 주스 반컵 정도가 적당하다. 43. 식후에 커피, 녹차, 홍차를 바로 마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44. 당근, 풋고추, 소, 돼지의 간, 옥수수, 쌀겨, 미꾸라지는 유방암을 예방한다. 45. 마늘을 구워 몇 끼마다 3에서 5개씩 먹어라. 성인병을 예방하고 정력이 좋아진다. 46. 커피나 콜라 등 카페인이 든 식품은 청소년의 성장을 억제한다. 47. 부추를 먹으면 창자가 튼튼해지고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 48. 양파는 날로 먹는 것보다 살짝 구워 먹는 것이 체내 흡수가 빠르다. 49. 올리고당이 많은 콩은 우유, 요쿠르트 못지않게 장래에 유익한 균 증식에 효과가 있다. 50. 흰살밥만 먹으면 비타민 B6가 모자라 뇌신경이 퇴화되어 치매가 생기기 쉽다.